사실 이 사회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더 좋아해요.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보다 이기는 걸 더 좋아해요. 그런데 진짜 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해요.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. 바로 O&E OES는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합니다.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. 공감이 가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